이게 정말 진짜라는 거야. 엄마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냐고. 엄마. 왜 그러세요? 혹시 저를 때리시기도 하실 건가요? 엄마 왜 그래. 내가 엄마를 왜 때려. 자, 지금부터 미성년자 단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놈의 자식들이 여기서 뭐해? 빨리 나와. 쟤 저희 학교 학생 아닌데. 그래, 너. 뭘 모른 척하고 있어. 방광 왔어요? 아니 대체 클럽은 왜 들어간 겁니까? 갑자기 여기서 저를 보더니. 저기 혹시 이름이 뭐예요? 진짜 백이섭이라고 하는데요.